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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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ㄷ ㄷㄷ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. 제 친한 형이에요. 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이에요. 밴드 하는 형인데요. 형 밴드 어떤 장르예요? 포스트 하드코어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. 포스트 하드코어. 한국에서 이 장르로 활동하는 밴드 많이 없죠? 네 많이 없어요. 여러분 포스트 하드코어 뭔지 모르시죠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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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컬 장복을 뭐라고 해요? 스크리밍이라고 하는 소리 지르는 거 맞죠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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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아프지 않아요? 처음에 했을 때 되게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요 ㄷㄷ ㄷㄷ 일단 재미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번 사용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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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 바로 스크림이었습니다. 한국은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재미로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. 오늘은 데이브 박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